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남 지역 곳곳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. 오늘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217가구 가운데 70%가 넘는 160여 가구가 태극기를 개양하는 등 전남 일대에서 광복절을 잊지 않기 위한 태극기 개양 운동이 열렸습니다. 목포요갑 목포 MBC 신사옥 미디어원에도 광복절을 기념한 태극기 영상이 공개되는 등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.